안녕하세요 충고팀이 지사하고 있고요 본가 2층에서 도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도화 서비스는 환자들에게 이용하는 것과 인사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가족들과 환자들에게 무인 수납기 사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모르는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좋다고 칭찬해주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저만 오시면 맨날 저만 기억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시면 인사하시고 어떤 분이 손님 오셔서 푹 치고 왔다 왔다니 오시고 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